햄스터를 키우면서 햄스터 터널을 이용하고 있는데 햄스터가 터널 커넥터를 각는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쭈쭤만 커넥터는 햄스터가 터널 및 커넥터를 각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쭈쭤만 커넥터는 쭈쭤만님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덕분에 만들어진 제품이라 지어진 이름입니다 쭈쭤만 커넥터를 터널에 장착한 모습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정말 깔끔합니다 쭈쭤만 커넥터를 터널에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서툴을 수 있지만 몇 번 하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거에요 그리순이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